황영웅이 그의 팬미팅을 통해 가수는 노래, 팬은 해바라기 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한 팬 상호작용을 선보이며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황영웅과 그의 팬들, 자칭 해바라기 사이의 깊은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팬들을 해바라기라고 부르며 그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행사로 황영웅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팬들도 황영웅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지를 보내며 그와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황영웅의 팬미팅에서는 다양한 무대 공연 외에도 팬들과의 QA 세션, 게임, 인터랙티브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황영웅이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질문에 답하며 각종 게임을 통해 팬들과의 장벽을 허무는 모습에서 그의 따뜻하고 친근한 인성이 돋보였습니다.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무대 위와 아래의 거리를 좁히는 이러한 활동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해바라기 팬들은 이번 팬미팅을 위해 특별한 총공, 총력을 다하는 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흐르는 동안 팬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과 플래카드를 흔들며 황영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황영웅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했습니다. 황영웅의 이번 팬미팅 가수는 노래, 팬은 해바라기, 는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영웅의 진솔한 모습과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어우러진 이 행사는 황영웅과 해바라기 팬들 사이에 돈독한 유대감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황영웅과 해바라기 팬들의 이야기는 케이팝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